제주도의 멋진 꿀팁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깨알 꿀팁은 또 뭐가 있을까 열심히 연구 중이었습니다. 작가님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! 원하세요? 네! 의미하시는 거 아니세요? 네, 아주 쉬운 동작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. 여기 평소에 많이 탄력을 잃거나 많이 겹쳐 있었던 옆선 라인을 아주 잘록하고 탄력있게 만드는 동작입니다. 자, 팔꿈치가 비켜지지 않게 쫙 펴주시고 손 잡으실 상태에서 반대축하기 크로스. 자, 그대로 손 가져가실게요. 자, 옆선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골반을 최대한 아웃. 자, 아주 탱탱하게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주세요. 저도 오랜만에 하는데도 이거 정말 시원하네요. 네, 다시 가져오셔서 조금 더 몸에, 어깨에 특히 긴장되지 않게 다시 한번 쭉 골반을 누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내시는 동작입니다. 오우, 시원해요. 다시. 자,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잡으실 수 있는 기둥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탄력 있는 옆선 라인 만들 수 있는 스트레칭 꼭 해보세요. 자, 제가 이곳 멋진 요트 위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헬싯 꿀팁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